여보들 안녕 또 잠깐 짬내서 왔어요 지금 일하는 중이고요 다다음주부터 일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민이에요 할까 말까 일을 계속하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을 안하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일하는 게 나을까요? 안 하는 게 나을까요? 우리 여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